이산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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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 꽃 보미로 가나 봄은 찾여 받건 만원 세상사 쓸쓸하더라 다두지 청춘이 이러니 그날 백발 한심 보구나 대청춘도 날 노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 건들 쓸 때가 있느냐 엄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오금방 조승하시라 옛부터 질러 잊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달로 상풍 여름 해도 여름이 잘 알개를 꼭 피해지가 않는 한국 다른 풍도 겉 등 마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강목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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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의 백설만 할 펄이 날리어 훅훅훅훅훅 은 세개가 되고 보면은 펄 삘백 헌지게 백원지 무두가 백 마리기 버시로라 무정 세월은 더더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같이 한번 늙어지면 넌 다시 청춘을 억어가 건너려 오라 오와세상 손님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 오와세상부터 우리 박우님은 어디서부터 안 배우셨는감? 이산 저산 따라 안 할테니까 신경쓰지 말고 앞전에 했던 것만 한번 훑어주려고 한디 이산 저산 했었어요 여기까지만 봄아 왔다가 부터 안하셨어요 봄아 왔다가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시작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이거 합치고 나와야 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시작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노금방초등화시라 아홉 박이서 노금방초 노금방초등화시라 옛부터 흘러있고 옛부터는 여섯번째 박 옛부터 흘러있고 여름이 가고 시작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가을이 돌아오면 가을이 돌아오면 가을이 돌아오면 가을이udo 가을이wiet 가을이 열 Π cul 가을이 쟤제 저허허허 제 저허허 바랄 agine 아홋번째 방에서 꼭 베개지 않는 황국달풍도가 뜨거운 고 황국달풍도가 뜨거운 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저건 찬바람에 낙모간 저건 찬바람에 백설만 백설만은 열 번째 박에서 백설만 펄 펄이 날기여 펄이 두 번째 박에서 펄 펄 펄 귀날리여 système bre 귀날리여 그댈 생긴가 태국 보면은 그곳은 세계가 태국 보면은 월백, 설백 전쟁의 백언니 월백, 월백 설백 전쟁의 백언니 모두가 백발이 희기 퍼시로 모두가 백발이 희기 퍼시로 모두가 백발이 희기 퍼시로 동망, 우정, 우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시작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너네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너네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도 건너려오라 다시 청춘도 건너려오라 다시 청춘도 건너려오라 그렇지 다시 청춘도 건너려오라 시작 다시 청춘도 건너려오라 다시 청춘도 건너려오라 다시 청춘도 건너려오라 다시 청춘도 건너려오라 다시 청춘도 다시 청춘을 얻어내려라 다시 청춘을 얻어내려라 다시 청춘을 얻어내려라 오하세상 오하세상 본님네들 본님네들 니네 반 말 들어보소 두번째 박에서 아 세번째 박 니네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지으면은 반사십도 못산 인생은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풍방산 저는 그기로구나 풍방산 저는 그기로구나 천천히 생전의 이 매주만 또 못하니라 거기까지요 그 전에 뭐였죠? 아까 우리 오늘 배운 뒤? 어화 세상 어화 거기부터 어화 세상 시작 어화 세상 본님네들 본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 오소 하나 둘 이내 한 말 들어 오소 그러죠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지으면은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지으면은 단 사십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단 사십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안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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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안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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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안신들 가 으 으 썸 다 풍마음 산천을 흙이로구나 사후의 만반 진수는 사하 시작 사하 후의 만반 진수는 사로허 생겨네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사로허 생겨네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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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 말어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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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어라 거기 있는데, 우리 거기는 안 배웠는데 어화세상 은님네들 어화 어화세상 시작 어화세상 은님네들 은혜 한 말 들어보소 두 번째, 세 번째 봐 은혜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인생이 모두가 인생이 모두다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지으면 다 지으면 단 사십도 못 산 인생 아차 한 번 죽어지면 단 사십도 못 산 인생 아차 한 번 죽어지면 풍만 산 풍만 산 철흙 흙이로 구나 풍만 산 철흙 흙이로 구나 사 거기까지죠? 아주 잘 하시는거에요? 큭 novo 한 손을 더 이만 나와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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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에 만반 진수는 사후에 만반 진수는 사후에 만반 진수는 사후에 생전엔 일 배주만 또 못 하느니라 사후에 생전엔 일 배주만 또 못 하느니라 사후에 생전 불여생전으로하면 이중 부정이 아니라 맞아? 살아생전으로 해. 살아있을 때 한 잔 술만 못하다 해서 불여생전 일배주는 됐는데 그걸로서는 근데 못하는 일화가 또 뒤에 붙어버리니까 차라리 불여생전 일배주니라 이래 버려야 되는데 장단이 안 맞으니까 못하는 일화로 붙여버린 거야. 그냥 이중 부정이 돼서 못하는 일화 때문에 사로생전으로 거기를 불여생전을 사로생전으로 해줘야 돼. 1배주 만에서 아홉이죠? 1배주 만에서 아홉이죠? 1배주 만이 아홉에 참 떨어져야지.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사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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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후예가 일곱 번째 박에 후예 그리고 일곱 번째 박에 반박식 해갖고 한 박에 두 마리부터 후예 그리고 하나는 쉬지. 후예 이렇게. 백설만 펄펄 할 때 두 박에서 펄자가 처음에 나온가요? 네. 백설만 펄펄 피나 할 이어 백설만 펄펄 obrig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다시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을 건너려라 어화 세상 은님대들 희매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흥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지어면 한사십도 못산 인생 아참 번 죽어지면 북항산 철을 그기로구나 사후에 반반 진수는 사로생 생전의 일을 해주만 또 못하느니라 됐죠?